만나서 반가워 왕국에서 파견된 렌이라고 해 여기는 처음이지? 이 도시에는 사냥에 필요한 장비와 소화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있어 그래서 초급 수련 과정 중 자주 들려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 우선 마을을 둘러볼 겸 내가 만든 이 생크림 케이크를 창고지게에게 전해줄래? 어서오세요 어라? 케이크를 보관하시게요? 아니 아무튼 렌씨에겐 돌아가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맡길 물건이 있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벌써 돌아왔어? 케이크는 입에 맞으시대? 직접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걱정하지마 네 것도 있으니까 자 이번 참 내 정신 좀 봐 이것도 좀 부탁할게 장비상인 고덴씨에게 이 막대사탕을 전해줘 어제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다가 그만 흘리고 갔나 봐 어쩌면 지금 이 사... 요즘대로 마을 주변에 몬스터들이 많이 보이니 무기와 방어구를 잘 갖출 필요가 있지 장비가 필요하거든 날... 역시 고덴씨의 사탕이 맞았네 수고했어 뭐보다 무기가 생겼네 어... 제법 모양새가 나는걸 그럼 이번엔 다른 부탁을 할게 들어봤겠지만 요즘 들어 몬스터들이 흉포해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엔 자파상인을 공격해서 하려고 준비한 물건까지 잃어버렸다고 해 자유의 정원에 있는 호피들을 처치하고 물건을 찾아 자파상인에게 전해줘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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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잃어버린 상자라군요. 못 찾을 거로 생각해서 우울했는데 정말 기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체력 포션은 고마움에 대한 제 작은 성의입니다. 렌씨에게 전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저희 찾아주세요. 항상 여기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답니다. 우와, 설마 했는데 상자를 찾아줬구나. 대단한데? 이 체력 포션은 나보다는 너한테 필요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몬스터들이 많아지고 흉포해졌어. 그래서 왕국에서는 모험가들을 모집하고 가이드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지금의 우리처럼 말이야. 마침 마을 입구 경비병을 통해 지원 요청이 왔으니 일단 가볼까? 모험가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포피를 사냥하시는 걸 우연히 봤었습니다. 어라? 한결 났군요. 전보다는 사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요청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네 나안에 도움 понять 주 việc이 많습니다. 1. 엽글 3. 6.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면 금세 자유의 정원에 있는 몬스터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힘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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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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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